오늘은 자 스트리트 글라이더 글라이더? GVO 신차 자 신차를 받았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유리방 커팅을 올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유리방 코팅을 심차 매기는 작업을 시작할겁니다 그러면 챕터 1 첫번째 탈거 탈거부터 먼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레디 GO 탈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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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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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